맛있긴 맛있어 무슨 소리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맞아, 이제 기억난다 우리 옛날에 먹었던 거 너무 맛있어 근데 완전 뜨거워 별로 안 뜨거운데? 뜨거운데? 그 안에 먹어봐 김 펄펄 나 오, 그렇겠다 응 이거 후 한 20번은 해야 돼 너무 맛있지? 응 저희 두 입만에 끊는 거야?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다 통깨 뿌리자 응 맛있어? 응 고소해 맛있는 건 한 번 더 맛있는 건 한 번 더 음 음 음 별로 안 맵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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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주가 아니라 식사지 아휴 안주지 식사지 응 식사에 그냥 가볍게 반주 식사 식사에 그냥 가볍게 반주 식사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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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엄마가 해주면 마늘장아찌 응 처음엔 몰랐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짜게 느껴지지? 내가 처음 날엔 짜긴 짰어 음 음 음 역시 이건 밥반잔이야 음 오 음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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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호 한 20번 해야 돼 그거 내가 불어 먹으라고 했어 안했어 불었어 최소 3번은 불어야지 또 이거 하려고 나를 더 많이 들어준 거야 응 아 어쩐지 자기 왜 이렇게 빨리 먹지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 자기 좀 더 좋지 응 더 살찌라고 응 난 먹어도 안 쪄 다 먹을래? 너는 자기먹고 살쪄야지 빼라고 할 땐 안 되고 맛있긴 맛있어 무슨 소리야? 자기 앞머리 훨씬 낫다 대신 자기 얼굴 확대했을 때 재미는 반감되겠다 이게 뭐야? 자기 얼굴 확대 얼굴 확대했을 때? 얼굴 확대했을 때 재미가 반감되겠다고 이마 까져가지고 이게 빤따빤따빤따 넓으니까 확대했을 때 뭔가 재미가 있었는데 끝 끝 끝 끝 끝